네 안녕하세요. 보험포인트 조종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클라우드 컴퓨팅 하드드라이브 이렇게 정의를 할까요? 이걸 한번 칼리누스에서 설치를 해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이렇게 테스트로 설치를 해봤어요. 바로 이거입니다. 원클라우드인데 저희들 공유되는 하드드라이브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공유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른 사람과 공유가 되고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들 구글 드라이브 같은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파일 같은 경우는 지금도 대부분 구글 클라우드 아니면 드럭박스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고 싶다. 아니면 집에 컴퓨터가 하나 남아있는데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싶다거나 혹은 구글 저처럼 구글 클라우드나 그런 데다가 저희들만의 스터디 공간에다가 이렇게 남기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IT 보안 쪽에서 원클라우드를 포함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런 클라우드 형태의 어떤 취약점 운석이나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때도 이런 환경들을 좀 구성을 하시면 좋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구글 클라우드에 도커라는 환경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니까요. 너무 잘 돼요. 잘 되고요. 또 여기 또 이제 공유 같은 거나 그런 것들 할 때도 이런 기능들도 다 되어 있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저희들이 구글 클라우드에다가 공유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선 칼리 리눅스에다가 여기가 한번 도커를 이용해서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칼리 리눅스에다가 구성하는 것도 너무 쉽습니다. 앞에서 도커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봤는데 그 도커만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칼리 리눅스에 도커가 우선 설치가 되어 있어야고요. 원클라우드라고 검색을 하시면 몇 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히트 좋은 것을 사용하고 했고 지금 현재 오피셜로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피셜. 이게 공식적인 사이트에서 배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원클라우드요.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도커풀, 그 다음에 원클라우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로 도커에 대해서 많이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런 명령어들도 익숙하죠. 그리고 저도 계속 공부하는 입장인데 웬만큼은 다 이제 도커로 구성을 할 수 있더라고요. 저도 테스트를 해보고 프로젝트도 나가가지고 한번 써봤는데 지금요. 정말로 도커가 거의 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도커만을 가지고 운영하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쿠버넥티스나 그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도커들을 또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더 더 공부를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다 다운로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8080이라는 포트로 연결을 하되어 있습니다. 딱 여기까지 하시면은 영어들이 다 끝나요. 사실 요거 명령어가 간단하죠. 예전에는 요 원클라우드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뭐 아파치 서버도 구성을 해야 하고 또 이제 PHP 환경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다 구성을 하셔야 하는 건데 이제 도커라는 것을 하나가 있다 보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8080으로 연결이 되고 있고요. 처음부터 요걸로 한다면은 이 명령어 하나만 한다면은 어차피 이미지가 없으면 또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알아서 연결이 됩니다. 한번 접속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 꺼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8080 자, 들어가시면은 원클라우드가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죠. 네,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보안 프로젝트 하고 그래서 계정을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정을 생성을 하고요. 바로 한번 들어가는 거 볼게요. 여기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여기 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초기화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성이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생성했던 계정으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짜자잔 하고 이제 나오죠. 네, 나오죠. 그래서 간단하죠. 그래서 파일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올라가면 이제 봐야겠죠. 그래서 파일은 저희가 홈 디렉토리에 아무나 있는 무드버스 파일 이런 것들도 한번 올려보시면은 이렇게 잘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제가 아까 구성을 했던 그 구글 클라우드 쪽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정상적으로 되는지요. 여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기반이니까 이것이 정말로 이제 클라우드 컴퓨터의 이제 공유 하드 디스크죠. 어떻게 보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번 이렇게 파일을 제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걸까요? 저걸 캡처한 것들을 한번 올리시면은 여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 쪽에 올리기 때문에 몇 초가 걸리죠. 이게 시간이 나왔죠. 그러면은요.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또 올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유를 누르시면은 다른 사용자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링크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보내면은 암호 지정도 할 수 있고 만료 기간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파일들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할 때 이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사 내에서도 이제 뭔가 이런 드라이브 형태의 공유 서비스가 필요할 때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렇게 회사에 있을 때 회사에 있을 때요. 실무에 있을 때도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솔루션들을 여러 다른 솔루션과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때는 이제 이렇게 개인 VMA 쪽에다 구성하기보다는 구글 클라우드나 이런 쪽에다 구성을 해가지고 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다가 올려가지고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 구성이 좀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저희가 다루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한번 클라우드 컴퓨터 한번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